마지막 순서는 추천과제입니다. 첫번째 추천과제는 2017년 창업평석자 참가자 모집 이거는 연합회님을 위해서 갖고 왔어요. 경기도내에 있는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창업한지 3년이 안된 초기기업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구요. 경기도 전지역이니깐 상가여름핀 의미는 안양지역부터 해당이 되죠. 수원권이 안양이 포함됩니다. 물론 모집 분야는 기계 재료, 전자, 정보통신, 화공섬유, 콘텐츠 출판 영상, 공예 디자인 뭐 이런게 여러가지 있어요. 여기에서 해맞기간 6개월이구요. 6개월 동안 600만원에서 1500만원까지. 1500만원. 1500만원까지 준대요. 이거는 사각각서 쓰는게 내게 장수가 다섯장? 다섯장인가 그런거 같은데.. 되게 간단해요. 다른 사각각서로 되게 쉽게 쓸 수 있대요. 일주일 내내 팔아도 600만원 못벌어요. 앗! 안된다 떡볶이 안된다. 여기 제외업종 있네. 제외업종. 도소매업 안되구요. 음식업 안되고. 네. 영상업은 되니까.. 영상업같은거 하면.. 영상.. 공예 디자인같은거 하면 되겠네. 공예 디자인. 아이디어 창업. 아.. 안양산 제 친구가.. 그.. 팔찌같은거 만드는 악세사리 공방을 만들고 싶어였는데.. 이거 해보라고 했네요. 그죠? 괜찮은데요? 1500만원 갖고 공방 차리면 되지 뭐. 사무실은 집에서 하면 되고. 네. 우리 부모님이 부천사이니까 부천담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아.. 이거 제 그 친구중에.. 아 후배구나. 후배중에 남영지에 사는 영상 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한테 창업하라고 했네요. 한번 이거 할리가 많네요. 그죠? 네. 다음 추천과정은요. 네. 이것도 지역특화입니다. 지역특화 산업 육성사업. 네. 지역별로 육성하고 싶은 사업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전은.. 로봇자동화 공동사공. 무선통신 융합. 뭐.. 대구는 스마트식 서비스. 세종시는 자동차 부품 바이오 소재. 부산은 디지털 콘텐츠. 광주. 충북 뭐 이렇게 쭉 있네요. 충북은 태양광. 지원규모는요. 네. 과제당 품목이 지정되어 있는 것은 4억 이내. 품목 지정되어 있는 자유공모는 연 3억 원 이내. 기업지원은 5억 원 이내. 좋네요. 그 시에서 지정했겠죠. 그 지역에서. 돈 주는 사람이 지정한 거지. 뭐 별거 있습니까? 아.. 지방세를 제일 많이 내는 업종. 어.. 일리가 있네요. 그죠? 요 추천과제 두 개는 다.. 정신민 카페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구요. 상가연협회님. 아까 제가 소개했던 과제. 안양적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 융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융자가 아니라.. 지원금인가? 지원금이구나.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방송 54분 했습니다. 네. 방송에 참여하시려면 연락 주시구요. 네. 오늘 방송 질문 없으시면 6분 이따 마무리 하겠습니다. 네. 벌써 끝은 30분 하락 1시간 됐구만. 제 방송이 그렇게 재밌습니까? 시간 간지 모르겠어요. 박캐스트 언제냐 묻지 말고 빨리 연락을 달라고요. 하겠다고 손을 들면 바로 한다니까요. 지금 BJ들 다 나가가지고. BJ들 다 나가가지고 지금 할 사람이 없어요. 지금. 저 혼자 다 방송할 수 없어요. 혼자 라디오 방송할 수 없으니까. 라디오 방송을 주고받는 얘기를 해야하니까. 같이 얘기할 사람이 있어야합니다. 네. 뻥진강을 다 만들어놨는데 지금 녹음을 못하고 있어요. 녹음을. 녹음을 핸드폰으로 할 수 있는건데. 뭐 연합회님 뻥진강이 아니야. 연락한데도 연락도 안하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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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먹으러 온다든지 오지도 않고. 연합회님 알지. 치킨 사갖고 치킨 먹으면서 먹방 할거 아닙니까? 네? 연락도 안지고. 카톡을 맨날 써 놓으면 뭐합니까?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그러면. 질문 없으신거죠?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주 방송 볼게요. 다음주 방송이면 4월입니까? 아닌가? 4월이 아니고 28일이구나. 와. 벌써 3월 마지막이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주 뵈요. 5. 4. 3. 2. 1. 다음주 뵈요. 바이바이. 바이바이. 수업 끝. 끝. 짜잔. 끝. 수고하셨습니다.